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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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왔다 잘 웃었어? 낮에는 살고 밤에는 죽는 게 뭐게 글쎄 바보 해잖아 해? 별 중에 제일 슬픈 별이 뭔지 알아? 별이 슬퍼 응 이 별 슬프집 근데 나 오늘 또 다쳤다? 난 신보다 우월하고 악마보단 아파 부자에겐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만지 인간들은 날 먹으면 죽어 난 누구게 글쎄 바보야 시간이잖아, 시간 재미없다 바보야 미안해 este 탕수 문제 might work 어떻게 할까요? 누구세요? 혈신아 네 야 형. 왜? 아직 그대로지. 갑자기 무슨 소리야? 그대로 맞자. 그대로라고 해줘. 나의 기억 어딘가에 동그만히 숨어있다. 울컥 쏟아져 내려오는 넌. 기나기나를 한 번쯤 너도 나의 모습 떠오르는 지. 기다리만 좀 했feeding. 졸린면집 webpage에 손ot다며 조...... 저 사이 얼마 43일掃 zar 스토리가 이후에 여름 2시 48èces 실효 생일 축하합니다 놀랐지 오늘이 우리 공주 생일이잖아 생일 축하해 근데 생일날 그게 뭐니 머리도 안 보여